이거 역회전 걸어치기 치면 되겠죠? 이 기스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? 그게 그렇게 가요? 이렇게 패면 되죠? 아님 여기로 빠지든가? 일적 구강하는 방향을 읽지 못하면 백날 쳐도 당구한 아줌마 낯설 늙이는 권영 나이스 샷 오케이 오케이 잘 쳐놨다 아 뭐야 이 새끼 저거 이런 귀에라먹을 설마? 잘 쳤쥬? 잘 쳤쥬? 대회전 안 돌리십니까? 응? 구뱅으로 칠려고? 두께가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? 자네도 나이 들어봐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알았어요 알아서 치세요 공가는 거 보소? 하여간 샷복은 타고나셨다니께 이제 미로 당구 치는거지 오우 하여간 샷복은 타고나 Halo 어니? 아무튼 죄송합니다 좋아서 треть워 아 어째야 스까잉 이 뭔 개 꼬로기 아었다 피아노요 어이 자네 뭐 칠라건가 조종을 해서 완 투 쓰리 또는 완 투 쓰리 해밀전 양방으로 보겠어요 그래 한번 해보소 그리고 무엇이냐 공 어려우면 말하고 잉 좀 풀어줄라니깐 됐거든요 아 일로 한빵이 더 있었네 니에라 머글 나이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 으 아 으 아 와따 잘 치요